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을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소 귀이개로 여러분들께 기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소 갈 일이 있어서 다이소를 둘러보다가 ASMR 할 것도 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가지를 사왔는데 그중에 오늘은 귀빠기 준비해봤습니다. 다이소 귀이개. 귀빠기라고 하네. 아무튼 일단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제가 조명을 샀습니다. 당근에서요. 보시면 침 껴서인데 그러면 이렇게 돼요. 화질도 안좋아지고 별로죠? 이렇게 줄일 수도 있어요. 아 너무 좋아. 그리고 색깔 뭔가 따뜻한 느낌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이런 느낌 아무튼 그러면 여러분들 개봉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불빛이 나옵니다. 뭔가 약간 바보 보건같은 왠까나 DM랩이 나옵사 아무튼 이렇게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워 왜냐면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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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뚜껑 mutter 뚜껑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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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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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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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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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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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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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소리가 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역시 가장 좋은 기계는 저는 남은 기계라고 생각하는데 더이소 기계 어떠셨나요? 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상 말했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는 어떤 인기심을 할지 제가. 제가 기억력이 물고기라서 계속 까먹어요. 그러니까 매 영상마다 댓글 남겨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반복적으로. 워낙에 제가 기억력이 물고기다 보니까 금방금방 잊어버립니다. 댓글 항상 써주시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말했고요.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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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